안녕하세요. 팔령원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자 팔령부 형사 주식 보유 보고와 부자기범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1110 판결입니다. 팔령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팔령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작권 위반 사건인데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어? 피고인 너 무죄맞어? 그러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자본시작법에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대량 보유자, 대주주는 보유상황의 변동 같은 거, 변경이라든지 팔았다든지 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위원이나 거래소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그러니까 대주주의의 경우에 일정한 상장법인의 대주주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이게 이제 적용법력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장법인의 주식 공동보유자였고 보고의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고인한테 지시를 합니다. 너 지시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라. 너가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매수한 상태에서 이 차명 주식 보유상황과 변동을 금융위나 금융공거래소에 신고를 안 한 거죠. 애초에 신고 안 할 목적으로 지금 차명으로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 검사가 피고인을 A와 B의 보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모했다라고 해서 공정정보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피고인은 보고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타인 명의 주식으로 사는 거를 피고인이 직접 했죠. 직접 했고 이 사람이 타인 명의로 샀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 거 자체가 이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가 아니냐라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문을 뭐라고 하냐면 보고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작위가 어떤 일을 통상 살인은 칼을 찔러 자기 칼을 찔러야만 할 수 있는 게 살인이죠. 그런데 부작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작위 하려면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 하나만 던져주면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모나 선생님 이런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죽어있다 하면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 의해서를 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진정부작위 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입니다. 보고의무 위반 범죄는 자기에 의해서를 할 수가 없고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진정부작위 법입니다. 이런 진정부작위 법의 경우에는 그 공동정법은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서 공모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만 성립할 수 있지 그 의무가 없는 사람은 공동정법이 될 수 없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진정부작위 법의 공동정법은 의무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법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공동정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부분은 무죄다. 이런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부작위 법과 부진정부작위 법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작위에 의해서만 범위를 만들 수 있는 범죄 이걸 진정부작위 법이라고 하고 자기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다 범죄가 되는 범위를 부진정부작위 법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처벌하는 경우 이런 유사처와 처벌적인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보고해야 한다. 보고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럴 경우에 이 보고의무 있는 자만 그 위반 처벌에게 대상이 되고 공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정범도 안 된다. 따라서 공동정범 처벌 시에 보고의무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죄가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